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 료 정원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져서요 그래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해 볼 차 이 차입니다 아우디 a7 o tfsi e 4 프리미엄 이름이 워낙 길어서요 제대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 하나하나에 나름의 뜻이 있죠 파워트레인 살펴보시면 직렬 4기통 2.0 tfsi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개량 2.0리터의 직분사 가솔린 엔진 이구요 여기에 에스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죠 모터 143 마력 짜리 전기 모터도 가세를 해서 전체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모터가 주행 가능한 거리 47키로 로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뭐 47키로 넉넉 잡고 50키로 안에서는 전기 자동차로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욱 좋은 것은 배터리가 완전 방전됐다고 해도 걱정할 게 하나 없죠 그냥 엔진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겨울이 돼서 배터리 주행 가능 거리가 짧아졌다고 해서 불편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엔진으로 움직이면 될 테니까요 보디 스타일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어서 좀 더 폼나죠 외관 디자인은 S라인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블랙 컬러 로 마감된 사이드 미러 그리고 라데이터 글을 한 켠에 콰트로 배치 들어있죠 아우디의 자랑 풀타임 살인구동 시스템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앞뒤로 2540R20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프림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을 해서 실내로 소음이 파고드는 것을 잘 막아주고 있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림리스에 이중접합 차업률이 적용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가격 1억원입니다 9,985만 7천원 꼬리가 길게 붙겠습니다만 1억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과연 그 값이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느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계기판은 아우디 버추얼 콕핏이 들어와 있고요 센터파이시아에는 위아래 상하 두 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듀얼 스크린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체 보디 스타일이 쿠페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붕이 조금 내려왔고 앞으로 나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위에서의 압박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어떤 동굴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앉아 있는 듯한 아늑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이런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스테린기를 보시죠 하나 둘 2.2회전 아주 타이트하죠 차체 크기에 비해서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왼쪽 시프트 다운 오른쪽 시프트 업이고요 왼쪽에는 계기판 조절 버튼 오른쪽에는 음성명령과 오디오 볼륨 미디어 조절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형태를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센터페이셔 보실까요 화면 보면 이런 기능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기능들 쓸 수가 있을 테고요 다음에 차량 보면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와 맞물려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또 충전 및 효율의 이트론 모드입니다 모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2위 전기구동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사용 불가라고 나오는데 배터리 잔량이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구동 모드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오토하이브리드 배터리 충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홀드 모드는 엔진만 가동하는 모드입니다 만약에 배터리 잔량 뭐 3,40% 남았다 나중에 내가 도심 주행을 할 때 혹은 아주 막히는 길을 갈 때 우리 동네 아파트에 주차장 들어갈 때 엔진 소리 나면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들어가고 싶다 배터리 홀드 모드를 사용을 해서 배터리 잔량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차량 상태 이트론 통계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구동 가동 비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7km로 인증을 받았죠 47km라고 한다면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여의도 지나서 동작대교 남단 직전까지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47km 범위 안에서는 전기차로만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리미엄 에어패키지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방향제 사용을 할 수가 있구요 발 및 온도도 적용을 해서 운전석 환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온 기능 실내 공기 질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명 및 시야, 실외 등 자동 헤드라이트 하이빔 어시스트 레이저 등 승하차 등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구요 실내 등 앰비언트 라이트죠 실내 등의 컬러 이렇게 컬러 밝기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구요 30개의 색상 중에서 실내 조명 등의 색상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최대로 적용하는 게 낫겠죠 개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거리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경고 시스템 휴식권장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아우디 프리센스는 충돌할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 안전기를 되감아주고 브레이크 압력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등 충돌에 대비해서 실내 탑승객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구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들을 어느 하나 생략할 필요가 없죠 들어와 있는 기능들을 다 최대로 작동을 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으로는 아우디 프리센스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 거네요 나머지 기능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구요 설정 및 정비 스티어링 휠 버튼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버튼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버튼의 기능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을 해서 정보들을 표시하고 알려주는데요 아래쪽에는 주로 공주장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보조 시스템 작동을 할 수가 있구요 몇 개의 집주소들을 저장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릴리어 스포일러를 펼치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높게 낮게 밝기도 어둡게 밝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니터를 끌 수가 있죠 대개의 모니터들은 화면이 꺼지면 화면 터치로 다시 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특 버튼을 누르면 다시 화면이 켜집니다 에어컨 조절을 할 수가 있구요 열선 시트 세 단계 통풍 시트도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그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ESC 오프 이렇게 버튼으로 할 수가 있구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뒤에 카메라를 통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360도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의 앞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D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좌측에서 보는 우측에서 보는 이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네요 두개의 컵홀더 그리고 시가잭 이 안에 콘솔박스가 있는데요 콘솔박스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무선중전장치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옆에 아주 좁은 수납장치 볼펜 몇개 넣어둘 수 있는 정도의 수납장치 수납공간 들어와 있습니다 C타입 USB 포트 두개 들어와 있구요 네 뒷좌석 살펴보시죠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두개 꽉 차게 들어가죠 지붕이 들어갈수록 좀 내려가죠 그래서 측면 옆에서 이 차를 보면 멋있게 보이는데요 실내에서는 그 부분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간을 좀 협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손바닥 두개 겨우 겹쳐서 들어가는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머리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다 싶습니다 쿠페이 특성이니까요 센터 터널 아주 높게 솟아 있습니다 제 손바닥을 거쳐서 손목 보다 더 높은 뭐 피로 센터 터널이 배치되어 있어서 완전히 좌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시거책 준비되어 있구요 C타입 USB 포트 두개 그리고 뒷좌석 좌우 구분해서 온도 조절 할 수 있는 조절 온도 조절 버튼들 패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암레스 스넬 이면 수첩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얇은 공간 그리고 두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을 당기면 뒷좌석 가운데 부분만 따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4대 2대 4로 뒷좌석 시트는 접을 수가 있겠다 한번 나가서 볼까요 이렇게 시트를 완전히 젖히면 트렁크 공간과 하나로 합쳐지면서 물건들을 더 많이 실을 수는 있겠는데요 시트 등받이 배터리와 트렁크 바닥에 만나는 부분이 턱이 져 있습니다 평평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라는 얘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들어오면서 트렁크 바닥이 좀더 높게 올라온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갑니다 뒷좌석에도 이중접합 차음율이 들어와 있어서 바깥 소음이 실내 유입을 잘 막아주고 있구요 절반 정도 남겨놓고 열리죠 피필러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이 부분에도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구요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봅니다 이제 달려 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날씨 화창하구요 지금 외기온도 25도 많이 식었네요 그래도 더운 기온 남아있구요 날씨 화창합니다 쿠페죠 포도 쿠페 로 만들어졌구요 지붕이 앞으로 많이 나와있고 또 뒤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래서 위에서 지붕이 누르는 압박감 혹은 동굴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앉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구요 2.0 직면 4기통 TFSI 그러니까 직분사 터보차저입니다 총 시스템 출력 367마력인데 엔진이 152마력 그리고 모터가 143마력이 됩니다 주행의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시속 90km 전후의 속도인데 바람소리도 거의 없구요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도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중접합 차업률이 적용하고 있구요 방음대책을 잘 세팅해 놓고 있어서 엠베이치 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7단 엘스트로닉 자동면속기인데요 시속 100에서 알평 한번 보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7단 1500에 살짝 못 미치죠 약 1400 정도로 보구요 6 5 4 3 3단 5,000 7단 15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유지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스티어링을 해서 손을 떼어봅니다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코너인데요 커브길 인데도 조향에 잘 개입하면서 차선의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속 100km에서도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선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죠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어서 앞뒤와의 차간거리도 정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앞뒤와의 차간거리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절이 되죠 완성도 높은 주행보조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드시프트 들어와 있어서 수동 변속을 수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구요 변속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 또한 수동 변속 모드를 만나게 됩니다 D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구요 다시 왼쪽으로 밀면 D 드라이브 그리고 변속 레버를 밑으로 당기면 S 다시 당기면 D 이렇게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변속 모드를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에서 좀 더 예민한 그런 주행 모드 반응을 볼 수 있을텐데요 주행 모드는 또한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통해서 5개의 주행 모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설정 이렇게 됩니다 다이내믹 모드 장판만 달려보시죠 스포츠 모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차가 아주 예민한 반응 보여주게 되죠 쭉 속도를 높여나가는데 아무래도 차체가 낮습니다 게다가 히트포지션도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고속 주행을 하는데도 안전감이 높은 편이구요 차체의 흔들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주행 질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게 되는 불안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구요 바람 소리가 좀 강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엔진 소리는 거의 들을 일이 없죠 안 들립니다 엔진 소리는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어서 RPM을 이렇게 높이는데도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서 바람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죠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어서요 배터리 잔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흐름 표시를 해서 보게 되면 가속을 할 때 배터리에서 남은 힘을 끌어내서 힘을 조금 더 보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 라인이 같이 표시가 되죠 이 초록색 라인이 전기 모드에서 나오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테구요 주황색 라인은 엔진 파워를 보여주는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주행 시포션이 낮은 편이구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때에도 상당히 어울리는 주행 포지션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2545R20 시리즈의 타이어 앞뒤로 장착되어 있고 쿼트로 시스템 들어와 있죠 아우디의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륜구동 시스템 주행 안정감을 높이고 코너에서의 안정감을 높이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장치죠 아우디하면 쿼트로 쿼트로하면 아우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우디는 사륜구동 시스템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그런 브랜드죠 정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어서 필요한 주행 정보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주행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집중해야 될 때라고 한다면 전방 주신 한 채 헤드업 디스플레이 의존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 싶구요 워시액을 좀 뿌려보는데요 워시액이 와이퍼에서 나옵니다 와이프 방향에 따라서 워시액이 분사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차창을 닦아 주게 되는 거죠 쿠페 스타일의 주행감성 주행 품질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싶은데요 앉아있는 자세 실내에서 느끼는 공간감 그리고 지붕의 느낌 좀 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주행 품질 이런 면에서 포도 쿠페 같은 쿠페의 주행 품질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A7 통해서 잘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 100에서 잠깐 제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속 100이구요 앞뒤로 차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급제동을 했더니 비상등은 깜빡이 있는데 안전띠가 몸을 대감하시진 않네요 다만 차체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숙여지지 않구요 안정된 차체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반응 느낄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좀 딱딱하게 밟힌다 아쉽네요 평소에 이렇게 부드럽게 밟히는데 위급상황에서 밟게 되면 좀 더 강하게 밟히구요 아우디 프리센스 작동이 됩니다 안전띠가 몸을 꽉 되감아 주구요 아우디가 자랑하는 카트로 시스템 낮은 주행자세 그리고 2호 40R20 시리즈의 타이어 코너에서 좀 더 강한 코너링 성능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일텐데요 어느 정도일지요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고속코너링 도전합니다 속도를 올리고 제동 제동 턴 좀 높은 속도에서 통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저 코너를 돌아 나갈 때보다 좀 더 높은 속도를 택해서 코너링을 시도했는데 상당히 안정된 자세로 코너를 돌아 나갔다 코너링의 주행 품질이 상당히 높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낮은 자세 그리고 과트로 로 불리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코너에서 특히 빛을 바라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 아우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떤 그 친환경 자동차 전동화 모델을 받아들인 프리미엄 세단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터가 모터가 주행에 개입하면서 주행 품질이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해졌죠 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367마리의 힘을 통해서 일상 주행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성능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을 테구요 쿠페 스타일의 보디 이를 통해서 좀 더 멋있는 어떤 그 카라이프 자동차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과 성능 이 차 안에 함께 녹아들었다 라고 보면 어떨까 싶구요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1억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9,985만 7천원 1억 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겠죠 파워트레인의 완성도 그리고 주행 품질의 완성도 상당히 높지 않은가 싶어서 소비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차 공차중량이 2160kg 입니다 모터 엔진 합쳐서 367마리게 힘을 내구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 시속 100km 가속시간 5.8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GPS 계측기 설치를 했구요 에어컨 끄고 주행모드는 다이내믹으로 가죠 변속레버 스포츠로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차근차근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빠른 시간 안에 시속 100km 축하하고 있지 않나 싶구요 가속 반응도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가속할 때 만나게 되는 소리가 참 매력적인데요 엔진 소리와 모터 소리가 함께 섞여서 아주 인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속감도 상당하구요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2차 공인복합 연비는 엔진 연비 리터당 11.3km 그리고 모터 연비 킬로하타와 당 3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엔진과 모터 합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7km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이구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가 되는데 직접 달려가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행 모드 이트론 모드는 오토하이브리드 모드로 택합니다 일단 배터리 잔량은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남은 전력 끌어 모아서 전기주행이 가능한 구간이 있을 테니까요 드라이브 셀렉트는 효율 모드로 갑니다 최근 주행을 세팅을 세팅을 다시 합니다 다시 했구요 외계 온도 지금 29.5도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 20도에 풍량 2단계로 조정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계기판도 보면 위에는 엔진연비 밑에는 모터연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죠 배터리 거의 완전 방전 상태이긴 하지만 남은 배터리를 끌어 모아서 이렇게 저속에서 전기주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RPM 게이지가 이제 움직이죠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구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거리 27.6km 연비 리터당 15.8 엔진연비구요 모터연비 킬로와트와우당 29.9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작대교 남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엔진연비 리터당 16.8km 모터연비 킬로와트와우당 16.3km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교도역 도착할 텐데요 최종연비 그때 체크하기로 하구요 일단 이트론 단기통계 한번 보시죠 50km 좀 넘는 동안 내연기관과 모터의 주행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출발할 때서부터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모터니까 그래프에서 초록색 부분이죠 전기모터 구성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50%를 넘어가기도 했구요 생각보다는 전기모터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 싶구요 배터리 잔량이 상당히 많았다면 배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거의 전 구간을 전기모터로 커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강강이 지금 도심에서 움직이는데요 엔진은 잠든채 전기모터로 지금 구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체 구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죠 교대역 네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엔진연비 리터당 15.8 모터연비 킬로와트당 13.5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연비 대비로는 훨씬 더 좋은 연비 각각 기록을 한 것이구요 출발할 때서부터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트론 단기 통계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전기모터가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구동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구요 그래서 최종 모터연비 킬로와트다워당 13.4니까요 모터연비와 엔진연비를 따로 분리해서 통계를 낸 데서 오는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운전석의 이 시야를 전방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이런 장치들이 이렇게 프론트윌드 실드에 절반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특히 시야의 장애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구요 신호대기를 할 때 때로는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약간 숙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운전석 지붕이 많이 앞으로 나가 있구요 또한 가운데 부분으로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시야를 가리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트롯 모드를 조작하기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트롯 모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홈 버튼을 누르구요 차량을 누르고 충전 및 효율 누르고 이 트롯 모드를 눌러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죠 드라이브 셀렉트 처럼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이 이 트롯 모드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좀 더 이 트롯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7 OOTFSI E 과트로 프리미엄 시승을 했습니다 다이나믹하면서도 안정된 주행 질감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차체가 낮죠 낮습니다 따라서 시트 포지션도 낮아졌습니다 그 낮은 주행 자세에서 오는 안정되면서도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 이 차에서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플러게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성 무시할 수가 없겠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모토로 47km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전기차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구요 배터리 완전 방전이 되어도 걱정 없이 그냥 내연기관 휘발연진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현실에서 선택 가능한 최고의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얘기구요 무엇보다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죠 포도어 쿠페 스타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멋있는 외관 디자인 또한 이 차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쿠페 디자인을 제공한 데서 오는 약간의 마이너스 요소도 있죠 뒷좌석 공간이 아무래도 좁은 듯한 압박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기꺼이 쿠페 스타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오너들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매가격 1억원인데요 뭐 9985만 7천원 뒤에 꼬리가 많이 붙지만 1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가 제안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A7의 가격 1억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겠죠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